오는 1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장애 학생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하태균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하태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체육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장애인체육회는 지역에 13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재활체육 그리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그런 기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회 산하에 23개의 경기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신인선수 또 우수선수 발굴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통해서 지역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구 장애인체육회가 2기 사무처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성과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대구의 장애인체육 많이 어렵습니다. 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는 우리 선수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대구는 장애인체육의 자존심 또 중심의 도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체육회가 또 체육선수가 또 마음껏 운동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2010년 2기 사무처가 출범하면서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일 예로 2010년도까지 대구 장애인체육의 생활체육지원사업이 16개 시도 중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급이라 하면 국고지원의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데요. 저희 2011년 또 12년 사무처 그리고 선수들 함께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16개 시도 생활체육지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1위를 획득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원래 역시 열심히 뛰어서 평가 A등급 3연패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월 10일 대구시청 탁구부 실업팀을 창단합니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의 그 꿈이 안정된 직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선수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시청팀 소속으로 선수 5명 그리고 감독 1명 6명의 선수단을 구성해서 창단을 했고요. 또 창단을 하면서 바로 이 5명의 선수가 저는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어 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또 지난해 8월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랑스럽게도 은메달 하나 또 동메달 셋 획득해서 대구를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선수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9위의 영광에 우리 대구 선수들이 중심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까지 16개 산무시도 산무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아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우리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었던 게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는 2대 장애인 체전이 대구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1일부터 선수단들이 대구를 방문해 4일간 일정으로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리죠. 제7회 전국장애학생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역 대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3천여 명의 시도 선수단 임원들께서 우리 고장 대구를 찾습니다. 15개의 경기장에서 우리 장애학생의 멋진 또 아름다운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편의시설 또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 불편한 모든 시설 완벽하게 이제 완료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 최전기간 동안 정말 즐겁고 편안하고 또 멋지게 플레이하고 또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구 선수단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최고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을 합니다. 지난해 150명의 선수단에 비하면 이번에는 258명의 선수와 임원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15개 종목 중 대구는 13개의 종목에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특히 8개의 특수학교 그리고 일반 특수 학급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 서부고 학생들이 또 처음으로 플로우 볼 팀을 만들어서 또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단순히 참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체육에서 개최되는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 학생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또 좀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구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장으로서 장애인 선수와 대구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장애 학생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또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대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장애인 체육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양대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저희 사무처는 장애인 선수들의 체육활동 확대에 지원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 여러분 장애인 선수들에게 장애인 체육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는 그런 기회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